오늘 4309 어떤 간증 축도와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4309에 Y기업의 마귀사탄짓을 많이 하고 기도에도 중간에 끊어지고 이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더 이번에는 중간에 끊기고 그래서 석유가 세 토막이 났을 거예요. 중보기도 있겠습니다. 축도를 먼저 하고 그 다음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이제는 교회 머리가 되시며 장차 오실 우리 주 예수 크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가마인도 충만하심이 오늘 이 어떤 간증 4309 설교를 들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또 그 가정과 자녀와 사업과 직장과 범사이에 이 나라 이 민족이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 지어다 또 중보기도가 있겠습니다. 문제가 있으신 분은 두 손을 가슴에 손을 얹으시고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문제가 있어서 가슴에 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 묻은 손을 안 써요. 지금 이 시간에 그 모든 어떤 문제가 됐든 간에 지금 이 시간에 깨끗게 해결될 째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모든 문제가 믿음으로 손을 얹은 성도들마다 문제가 해결될 째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지금 이 시간에 해결될 째다. 사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직장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취업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재판의 문제가 해결될 째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째다. 보상 문제가 해결될 째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째다. 경제 문제가 해결될 째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째다. 부동산 문제가 해결될 째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모자 사이가 해결될지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결혼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음의 첫사랑이 회복될지다. 믿음이 회복될지다. 또한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부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녀 사이가 회복될지다. 모자 사이가 회복될지다. 또한 여러가지 문제의 문제마다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층간소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 문제가 해결될지다. 층간소 문제가 해결될지다.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이웃 갈등이 해결될지다. 어떠한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은행 대출 문제가 해결될지다. 여러가지 문제의 문제마다 믿음으로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부는 손을 얹으세요.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스도 깨었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아 또 질병이 있으신 분은 질병부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리 예수님으로 명하느니 어떠한 질병이 있든 간에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주님 피부는 손을 안수해서 지금 이 시간에 나사리 예수 명하느니 질병이 깨끗이 치험을 받을지하다. 나사리스도 깨끗이 치험을 받을지다. 오장육부에 들어있는 모든 안병이 떠나갈지다. 오장육부에 모든 안병이 떠나갈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폐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간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자궁경부암이 치유될지다. 쇠장암이 치유될지다. 쇠장암이 치유될지다. 쇠장암이 치유될지다. 쇠암이 치유될지다. 쇠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대장암이 치유될지다. 임파선암이 치유될지다. 임파선암이 치유될지다. 또한 태행성 무릎관절이 치들지다 태행성 무릎관절이 치들지다 목디스크가 치들지다 치매가 치들지다 족저근방염이 치들지다 손목증후군이 치들지다 통풍이 치들지다 당뇨가 치들지다 고혈압이 치들지다 저혈압이 치들지다 저혈압이 치들지다 또한 여러가지 코레스톨이 정상이 될지다 또한 변비가 치들지다 변비가 치들지다 여러가지 질병 질병마다 주님 피문소로 안수하여서 지금 믿음으로 질병부에 손을 얹은 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치험을 받을지다 나사에서 모든 질병이 지금 이 시간에 믿음으로 손을 얹은 자마다 깨끗이 치험을 받을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따라갈지다 조상 저주 귀신이 따라갈지다 또한 군대 귀신이 따라갈지다 군대 귀신이 따라갈지다 모든 스트릿성 정신질환이 깨끗이 치험을 받을지다 피부암이 치유될지다 백혈병이 치유될지다 당뇨가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음이 치유될지다 구강건조음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안구건조증이 치유될지다 LSP, LSP, LSP 각종 질병마다 믿음으로 손자마다 지금 이 시간에 깨끗이 치유될지다 낯선 입수로 깨끗이 치유될지다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어떤 간증 4309 정보기도와 축도를 끝내겠습니다